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 augment 저희는 한중 합작곡 이고요 중국 멤버는 쉐현영 그리고 문환이 이볬 이 세 명이 중국 멤버고요 저랑 승현이가 이제 한국 멤버인데 중국이랑 한국이랑 같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엔 스타더스트에서 유니큐가 트위스 되었습니다. 오신 김이랑 인사 한 번 하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유니큐의 꺼주시면 안 돼요? 자유진 김 맡고 있는 맞지? 잘생긴 게임 맡고 있는 이문현입니다. 잘생긴 게임을 맡고 있는 게 맞아요? 아냐? 아냐? 안녕하세요. 큰형입니다. 큰형. 말하세요. 소개하세요. 유니큐에서 큰형 조이샤입니다. 네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나이가 많네요. 아... 팀에서 뭘 맡고 있죠? 나이 맡고 있는... 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룸과 틈을 마고 있는 멋진 이보입니다 멋진 이미 했어요 멋있는 거 이미 했어요 누구? 문환이 형이 했어요 아니요 딴 걸로 해주세요 네가 더 멋진인데? 그건 모르겠는데요 내가 섹시 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리더북 거의 30입니다 리더를 어떻게 맡고 있죠? 네? 리더를 어떻게 맡고 있어요? 킁킁 맡고 있어요 아 네 재미가 재미가 정말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미크 승현입니다 저는 팀에서 랩과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? 거의 한 6개월 4개월 거의 한 6개월 중고 활동 마치고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하는데 너무 설레고 진짜 오랜만에 다시 또 여기 대기실에 오니까 전화가 새롭네요 2525 중허고자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금 조금 가사를 조금 까먹었어요 저희가 또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요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이번에 신의상을 맡게 됐습니다 저희 데뷔 가능성이 2015년 7월 우리의 기대가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